강대리 강대리 넌 모르겠지만 그게 와캐평 농적 포인트란 소리지 저기 강대리님이다 내가 말 걸어볼게 봐봐 강대리님 안녕하세요 아아악 아아악 야 강대리님 진짜 부럽다 거의 모든 여자가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? 모든 색의 사람이니까 저 정도 피지컬이면 말 다했지 근데 정작 본인은 여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혼자 딴 색 있어 아니야 여자들이랑 everyday all day 불장난한다는데 진짜? 관심 없어 보이는데? 내가 저번에 강대리 출장 갔다 온 거 있길래 살짝 봤는데 강대리 저번에 홍콩 갔다 온 거? 설마 여자들 진짜 홍콩 보내고 그랬냐? 거기 출국신고서가 있거든? 근데 그 섹스 칸에 매일이라고 적었더라 매일 레전드 아니냐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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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남자 사원들 죄다 최서한 얘기만 하더라? 인기 많아서 좋겠다 아유 아니에요 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아 네네 최서한은 여기서 맘에 드는 남자 있어? 아 맞다 남자친구 있었다고 했나? 오래 빠져 뒤졌는데요? 아아 그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저는 다른 것보다 메뉴 있는 남자가 좋더라구요 막 허벅지에 손부터 올리는 사람 어우 나 너무 싫어 나 싫어 왜 최서한 그런 거 좋아할 거 같은데 너처럼 그치?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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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에이 아니에요 저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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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신아 이거 볶음밥 해먹을 거냐? 아씨, 이것까지 어떻게 담야되냐? 저 보셈 오오 아, 강대리는 일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아까도 그렇게 쏙쏙 잘 찾아 놓고 받아보면 됨 아, 그렇구나 근데 막상 머리는 없잖아 확실히 하다보니까 되네? 야, 또 저기서 막혔다 아, 엘리베이터 왜 또 알아 하자비! 아, 거의 다 März 아, 그 다음 날 아, 그러고 그 다음 날 오오